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전수분석 몇 개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입니다. 모두 9군데 부산 연재 대구 동구월 대구 서구 이런 데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국의 254개 선거구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던 9개를 제외한 245개만 비교 분석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야 h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았던 부분은 다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했던 245개 선거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차익값을 차익값 차익값gere프 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2024년 총선 전국의 차익값 관내 사전 투표 독표일 빼기 당일 투표 독표율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냈던 240억의 선거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하죠. 245대 제로인 겁니다. 단 한 곳에서도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도 득표율이 낮은 경우가 없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의 전부 다 위조투표제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1%, 국힘당 마이너스 11.04%, 두 개 합치면 얼추 22%, 사전투표자 수의 22%만큼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선거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도 집어넣어 줬겠죠. 제외국민투표도 집어넣어 줬겠죠. 일반적으로 제외국민투표 이름 조작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에 대한 투표가 심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다만 관내 사전투표는 가장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큰 거지만 조작 강도나 조작 시기를 보게 되면 제외국민투표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 순서가 되는 거죠. 완벽한 그래프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그 예술품입니다. 한 곳도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작은 경우가 없는 겁니다. 이 x축이 245개 선거구입니다. 이게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반과학입니다. 반과학적. 이거는 뭐 조작을 했다고 그냥 100%밖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죠. 더블당의 플러스 11.01%하고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1.01%가 되지 않습니까.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해 가지고 전부를 더블음주당 후반께 더해 주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사후적으로 국힘이나 기타당에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블당에게 더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좌우가 대칭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거의 대칭이 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관외 우편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245개 선거구에서 전부가 다 뭡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는 더블당의 불출마 지역은 제외한 겁니다. 뭐 이거는 거의 예술품입니다.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아주 보통 선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표를 관외 사전투표 공짜표를 선거구마다 한 1만 표 내외를 서울에서는 1만에서 1만 5천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종민 세종갑 새로운 미래 후반께 1만 6천 표 정도 집어넣어 주잖아요. 1만 6천 표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1만 6천 표가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플러스 값이 크겠습니까 그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왜 그래프가 크기가 작냐 그쪽은 원래 더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을 심하게 안 하고 조금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가 적은 겁니다. 서울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과학적 사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도청 인사들이 다 덮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 정도가 아니고 참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나 국민들의 안일을 위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어려운 참 힘든 일인 거죠. 이렇게 되면 선거를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번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전국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245개 선거에 전부 다 풀렀습니다.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 위조 투표율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플러스 13.85 마이너스 13.90 플러스 0.05 5% 이걸 두고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85% 플러스 더블당 플러스 13.85% 국힘당과 기타당 마이너스 13.85% 정확하게 조작이 되는데 그대로 판명이 되는 거죠. 재외국민투표는 여러분 더 심합니다. 조작을 하면 그냥 밥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재외국민투표입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특이 상황이 있고 거의 전부가 다 뭡니까 광주 전라남도만 빼고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이지 않습니까 크기도 거의 30% 됩니다. 재외국민투표. 이 크기 보기 무지막지합니다. 재외국민투표는 플러스 24.92% 더블음직당 차이값 국힘당과 기타당 여러분들 마이너스 24.91%네. 91% 24.91%니까 거의 합치면 한 52% 정도 사전투표 투표 투표자 수위의 52% 정도 조작한 거네. 이렇게 이름들 나오는 겁니다. 전수조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를 보시게 되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가장 왼쪽은 관내 차이값 관외 차이값 제외국민투표 차이값입니다. 11.1 13.85 24.92%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11% 13.85% 24.92%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전체가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지를 jih님의 전수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jih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조 투표지 위조 사전 투표지 유령 사전 투표지를 약 316만 표에서 313만 표 정도로 예상을 했죠. 그리고 제야 전문가는 290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그러면 313만 316만 표 정도 되면 선거구당 1만 2천 표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경악지역은 다 더블당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